자, 오늘 먹을 것은 파김치랑 만두국이에요. 맛있게 먹을게요. 아, 진짜, 국물이 싱싱해서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. 네, 국물이네, 국물이 BBQ dış이 찐서 먹어야죠? 모든 insists is, 국물이 좋은 입들이 아니죠?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우 밥 맛있다 고춧가루 은근 뜨거워요 은근잼 imal 확 해장이 새콤달콤한 맛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저는 코코 마요네즈가 엄청 달아요 육수 고춧가루 으음 바삭한 식감은 치맛이네요 Boston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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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요네즈 오늘 밥 매운데 맛있는데 맵다 이거 진짜 뼈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밥은 맛있을 거 같아요 파가도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은 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으면 좋았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 맵다파 아 맵다파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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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together ку 오 byte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한 맛 고소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치즈 너무 맛있어 탄이 роз거리맛 귀엽기 초콜릿 고춧가루 조금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소스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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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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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가 맛있는데 매워요 갔다 먹은거랑 배가 너무 맛있어요 이 배가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배불러요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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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해물래 너무 맛있어 와 개운해 개운해 1,2,3 다음에 먹을꼼